쉬워요 다 쉬우면 다 해? 아니요, 다 어려워 자, 16, 16 자, 여기서 이제 그 왼쪽에 걸 안 했었다, 그지? 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나요? 어, 확대가 됐지 왜?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저 왼쪽에 거 해보자 다섯 개 The seal It's a fish It's a fish 먹는다 이 말이야 A fish 생선 번역기에서 한 개 맞았었어 Q The dog has a bone Has a bone 오케이 Mommy, it's a 불고기 Mommy It's a 불고기 It's 불고기 그렇지 불고기는 안 붙여요? 어, 불고기는 안 붙이고 사랑인가요? 어? 사람인가요? 사람일 때 안 붙이고 어... 먹는 거 있지 먹는 거일 때 안 붙이는 것들이 좀 있어 어, 피싱인데 피싱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데 나중에 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야 I see a window 아니, 하지도 않는데 I see a window I see a window 창문을 본다 See 본다 I 나는이지 해볼까? She has a cat Has 아까 썼잖아 네? 여기서 has 썼잖아 She She a cat She sees a cat The man the a pizza The man sees a pizza 여기서 좀 하나 배울게 I I see 이렇게 하는데 See 가 무슨 뜻이지? 보다 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다가 He 하면은 See 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게? See See 그렇지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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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이야 어 같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좋아서가 안 돼요? 그러면 The man 이라고 쓰면 어느 쪽을 쓸까? 네? 그 사람은 봅니다 그러면 The man The man 밑에 걸로 써 The man See 자 이 규칙을 알아내야 돼 She 는 She sees 이렇게 써 You 너는 이라는 말이 있어 You 어디 쓸까? 어떻게 쓸까? You 어느 쪽? 여기다 쓰는 거야 They 그들은 하는 말이 있어 대얼은요? 대얼은 아니구나 이렇게 써 규칙은 뭐냐면 너일 때도 그대로 쓰면 돼 그리고 두 명 이상일 적에도 이대로 쓰면 되는데 한 사람만 이거는 뭐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특정된 사람 뭐도 아니게 어떤 종류의 사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다른 사람 여러 종류 여러 개도 아니지 그런 거를 3인칭의 단수라고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이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배웠지 이거를 오늘 10-1이라고 그럴게 10-1 이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0-1은 이대로 써봐 동사를 하면서 먹다 자다 입다 이런 거 보다 이런 거 자 이대로 그 다음에 10-2는 이 동사를 이렇게 바꾼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봐봐 와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줘 네 자 10-1은 이거 그대로 10-2는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단어를 다른 걸 넣어보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take a train they take a train you take a train I take a train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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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s a train the man takes a train she takes a train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를 대어볼게 stops 이건 10-3으로 하세요 자 stop을 넣어볼게 그럼 위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위에다 넣어봐 they stop by a white tree you stop by a white tree I stop by a white tree 내 말을 멈출 필요가 있을 때만 멈춰 그 다음에 he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he he 더 해야되겠네 10-3까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내가 계속 해줄게 알때까지 he stops by the man stops by she stops by 자 10-4 하나를 더 할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니 이해하고 있냐 어 하고 있어 go로 해볼게 그 다음에 they 요 문장 they go to the zoo you go to the zo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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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the zoo he goes to the zoo the man goes to the zoo she goes to the zoo 이해 됐으면 손 들어봐 아 그럼 10-4까지만 하면 되겠어 중간 멈춰 자 그래서 요 동사에 요걸 붙이냐 안 붙이냐를 지금 배웠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할 적에 그걸 틀리면 안돼 네 무슨 이야기 했지 틀리면 탈락이에요 동사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주었을 때 동사만 찾아볼까 동사 eat 먹는다 어 여기 원래는 eat인데 s를 붙였어 왜 붙였게 뭐 뭐 아닌데 앞에 앞에 뭐가 있어 주어가 뭐야 주어가 여기 뭐야 the see 위쪽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지 그래서 eat 이렇게 붙인거야 자 여기도 주어를 뭐 쓰면 저기 s를 붙일 수 있을까 he he sees 그렇지 그 다음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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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고 여러분들 다 동사야 자 그 다음에 have는 좀 특별한데 잘 봐 have는 가지다 아니에요? have는 가지다 먹다 뭐 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have는 원래는 여기다가 써보자 10 다시 5까지 해야겠다 어차피 he 어떻게 해야 돼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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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그렇지 have's 이렇게 해야 되지 have's he has 이렇게 해야 돼 have's 그런데 이런 말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거 대신 뭘 봤지 우리 have's 많이 봤어 그렇지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요거는 규칙일까 불규칙일까 불규칙일까 불규칙 불규칙인거야 그래서 요렇게 안 쓰고 요렇게 쓰는 we랑 e를 뺀거에요 he has have's have's 하다가 has 이렇게 되버린거야 자 할게 많네 오늘은 요거만 해야 되겠다 왔어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몇번까지 했죠 우리 2번까지 했나 네 2번까지 자 이제 3번 해볼게 아 2번 응용했나 네 아 했고 자 3번 the boy the boy 하니까 has the boy has a 뭐야 has a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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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et 해보실 the monkey is has a banana 오케이 네 얘기를 했지 the boy the boy 아 아닌데 the boy the boy has a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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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the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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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틀렸지 그치 father mother 할 적에는 덜을 안 붙인다 그렇지 틀렸어 그 다음에 4 put put 좀 두어라 놓다 이 말이야 put some put some put some oil in the pan put put 넣다 두다 put some 좀 좀 좀 좀 어떻게 해라 다 냄비에 넣어 팬에다가 넣어라 조금 조금 이렇게 되는거야 많이는 뭐에요? 많이는 many much many many much q many put many eggs in the pan 그렇지 put so 햄버 is in the plate okay in the plate on the plate on the plate 접시 위에 누른거지 네 on the plate 그 다음 five snail snail is very slow very 매우야 slow very snail is 이렇게 뭐하다 이런 뜻이야 is 이런 말들이 올 중에는 is 를 써 큐 큐 엄청 훅히거나 넣어보고 싶다 해 해요 b is very cute 그 다음 로버트 is very bad very 네 very 네 뭐가 네 아니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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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배트 알아들어 배트 말고 best best very fast 무슨 뜻인데 매우 빠르다 아 very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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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번역해 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빠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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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으라는데 best best 라고도 읽었어 맞아 fast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 다섯 개 하고 요것들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까지